아, 좋다. 혼자 너무 신났어. 넓기가 있는데. 좋다. 잘한다, 아주. 다양하다, 다양해. 우리 시험에. 정말 왔다 갔다 하네요. 아, 뮤직비디오 완성했네요. 뮤직비디오 완성했네요. 뮤직비디오 완성. 뮤직비디오 완성. 어떡해. 난데. 네. 소율이는 언제 들어와라고 들어주잖아, 왜 이러냐. 언제 나갔는데요? 낮에 나갔는데. 왜 전화를. 왜 저기다 하시지. 전화를 안 받으니까. 낮에 나갔는데. 네. 좀 일찍일찍 들어와야지. 볼일을 자꾸. 글쎄 볼일을 보는데. 좀 일찍일찍 보고. 일찍일찍 다녀야지. 나갔는데. 옷도 그냥 그렇게 치마를 짧게 입고. 뭐야, 안 짜고 있어. 다 얘기는 안 하셨군요. 그래요? 우선 젊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. 그래도 좀. 약간은 자제를 하고. 옷 같은 것도 좀 정하게 입고. 아들이 또 와이프랑 싸운다 또. 엄마가 얘기하시지. 내가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. 그냥 그러고 그냥. 나갔는데. 그래도 조금. 저럴 때 서운하지. 엄마가 얘기하라고. 옷은. 그 방송국에 가서는 또 갈아입더라도. 다닐 때는. 가게 입고 다니라 그러고. 너는 언제 들어와? 오늘 약속 있어서. 응. 알았어. 네네. 들어가세요. 응응. 아니, 잠깐만. 잠깐만. 저는 근데. 어머니가 이렇게. 저희 남편이랑 꿍한 거 몰라서. 그런 상황이야. 저희 남편도 얘기 안 하고. 진짜? 이런 식으로. 말씀하신지 몰라. 남편도 얘기 안 하는 건 잘하는 거죠. 그럼 뭐로 얘기해. 그러니까 저 남편이. 아주 똑똑한 거야. 엄마가 그러면. 직접 하시라고 그러고. 들은 얘기 마누나한테 안 전해야 돼. 그래야 내 일신이 편해.